유명 트로트 가수 이찬헌이 최근 재미있고 감동적인 학창시절 이야기를 전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7일 방송된 티키스트에서는 이찬헌이 중 고등학교 시절 깊은 추억과 감정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헌은 선생님들과 사랑에 빠졌던 시절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중학교 시절 과학 선생님에 대한 짝사랑을 강조했다. 이찬헌은 이런 특별한 느낌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 덕분에 과학 분야에서도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것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큰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찬헌은 사회과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면서 학문에 대한 사랑을 계속 추구한다. 그는 이런 느낌이 그를 3년 동안 반에서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학 학습에 대한 그의 헌신과 열정을 더욱 입증합니다. 이찬헌은 이러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겸손함과 자연스러움을 보여 듣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MC 장성규는 이찬헌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들어줬고 홍진경 역시 그를 향한 공감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심정이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오며 특히 이찬헌이 과거 선생님들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찬헌의 지능과 뛰어난 학습 능력은 이번 공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의 학업 중 높은 점수는 그의 뛰어난 지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의 노력과 인내를 반영합니다. 이찬헌의 IQ는 최대 150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의 지능을 반영하는 인상적인 수치이다.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뛰어난 지적 능력은 이찬헌의 학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경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의 지능과 뛰어난 기억력은 그가 음악 이론을 빠르게 이해하고 무대에서 훌륭하게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찬헌은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고 여행 내내 동행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찬헌의 지성과 재능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성장하는 경력과 뛰어난 능력으로 이찬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